미스트 전곡으로 갑시다. 전곡? 전곡 저희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은데. 대형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이제 변칙이지. 그럼 안 되죠. 한번 해보자. 해보자. 빨리 성공하면 피자. 피자요. 치킨, 슬러쉬. 슬러쉬 맛있겠다. 팥빙수. 팥빙수로 가자. 팥빙수. 식혜. 식혜.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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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로. 이 많은 노래를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전곡 음악 주세요. 뭐야. 뭐야. 야 이런 거 하지 마. 신잖아. 애도. 소리 하지 마. 와. 마셔. 여기. 내 가슴 속에. 끝나지 않을. 이야길. 쓰고 있어. 와. 날 붙잡을게. 맥지 않을게. 와. 지워볼래. 니 자랑 이제 없어. 돌아올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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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리 다리. 니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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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뺀다고 못해요. 기관이장이 여긴데 왜 이리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때려벌어? 현승이 저를 밀었어. 아 그래요? 야 얘가 가만히. 안 주려고 그냥 하면 되겠니. 얘가 갑자기 나를 밀어. 아. 그래서 광고에 나 여기서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현승이 모르니까. 나도 그래서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설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너가 이렇게. 방송을 잘해요. 아. 예능은. 예능은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그럼요. 자기의 설 자리를 위해서. 아 이거 어떡해 이거. 그런데 기강이 엉망이다. 와. 어쩔 수 없이. 또 나요. 어쩔 수 없이. 기강이 프로네. 밥 들어왔는데. 이제 어떡하지? 치킨 슬러시. 빙수. 치켓. 치켓 비빔맨 다 들으려고 그랬는데. 빙수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딱 세 곡만 가지고. 빙수 걸고 하나만 할까요? 슬러시 걸고. 빙수. 빙수랑 슬러시. 뭐예요? 빙수랑 슬러시 걸고. 세 곡. 세 곡만. 우리 한 번 더 성공을 못하는 얘기 와서. 우리 한 적 없죠? 없죠? 아 없죠? 애교 아니에요? 애교 안 돼? 애교 안 돼? 애교 안 돼? 저 은퇴했습니다. 애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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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전 9개 있나? 애교 안 돼. 아 있네. 좋네요. 이번에는 틀린 사람이 찍는 걸로 하죠. 아 알았어. 고마워. 이번에는 틀린 사람? 네. 틀린 사람이 찍고. 틀린 사람이 못 먹기 어때요? 어? 한 명. 한 명이 틀릴 때까지. 근데 그 사람만 엽사 찍고 못 먹고. 아 못 먹기. 나머지 다섯 명은. 무조건 먹는 걸로. 아 지금 나만 안 틀리면 되네요. 나만 안 되는데. 그냥 이리적으로 가자. 오케이. 이제 안 옮길게요. 다 죽었어. 곡. 곡 세 개 정하죠 그러면. 곡 세 개요? 되게 쉬운 거. 아빵. 아름다운 밤이야. 픽션 섀도우. 오케이. 아빵 픽션 섀도우. 섀도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만 슬롯이랑 빙수를 못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오케이. 갑니다. 음악 주세요. 오ák. 허rá 킹 iç잉고 все, 에이. 그렇다. наши 야단점 마셔. orient! 너 나ивают. 잘 모르겠으니? 오혐, уп하는 거 아니야 나. 얘기를 한 번ável니? sect한 건 아닌데? 엘, Bush만? 극단! 오오 네, 선cla led. 넌 나를 물들어 디스커나잇 아래 위로운 날 앞뒤로운 내 맘을 뒤집어 휘사이로운 날은 솜사탈 오해 웃기를 오해 웃기를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 자 한 번 드립니다 한 번 한 번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됐다 아 이거 와 mikä 왜 니가 , 다 틀렸어 세디를 부ゃ 너 빼고 다 틀렸어 야 야 왜요 여기까 제가 여기서 애드리브 합니다 앞쪽에 요렇게 V자로 이렇게 대응이 되었는데 삼삼구도였어 아CA 나빠가 다 틀렸어요 저 일단 빼주세요 일단 빼야 돼! 너 혼자 먹어! 얘기 들어볼게요 변명해보세요 스탑이 후렴 나오는데 원래 대응이 어떤데요? 원래 대응은 다른 건데요 이게 마지막 엔딩 후렴이랑 다른데 코러스 깔리는 거 듣고 이게 마지막 후렴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맞게 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듣기에 이게 변명이 옳다 제가 통과하면 같이 먹어요 저도 그 많은 음식 다 동봉이냐, 한 명만 동봉이냐 이거는 진짜 맞아요, 둘이 진짜 맞아요 여보세요 주주세요, 주주세요, 주주세요 자, 주주세요, 주주세요 자, 각자 각자 해명을 하세요 해보세요 저 센터잖아요 이거 할 때 센터고 저 혼자 센터에 있었는데 옆에 기광이 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광이 형이 없었어요 저 혼자 센터에서 있었어요 고발 오케이 통과 한 명씩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네가 이제 에드리브를 하는 부분이잖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노래를 누가 해? 원래 나잖아 난 앞에서 노래를 했어 정확하게 안무를 하든 마든 그건 내 재량이야 너를 존경해 너를 존경해 사실 그쪽은 제스처를 해도 됩니다 맞아, 맞아, 맞아 너를 존경해 오케이, 안 나와 난 진짜로 난 여기야 맞아, 내가 그전 파트가 뭐야 그전 파트가 뭐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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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 파트가 너와 나의 저 하늘을 검게 물들인 저 이별을 빨리 지워줘 이거 생각하는 것 봐 지워줘 나 이거 센터에서 두진이랑 하고 너네 끝에서 에이 이거 하잖아 난 그 센터에서 어, 파트 알고 있었는데 나도? 오케이 통과 이제 마지막 다 되시네 잘 들어봐 동훈이가 아까 이상한 말을 했는데 봐봐 여기가 현승이가 내가 제안을 좀 해주세요 그 자리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있을 때 저는 딱 여기 있었어요 저희 이 카메라 앞에서 그런지 알아? 현승이는 여기 있거든 내가 그래서 여기 있었어 그래서 내가 따다 이거 여기 할 자리 맞아 근데 근데 얘가 없었어 얘가 원래 여기 있어야 돼 준영이가 없는데 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변명을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고 준영 군이 요소 군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 얘기 한번 해요 얘기해요 솔직히 틀렸어 아, 뭐야 찍어서 찍으세요 아니, 저는 기광이 아니, 기광이가 오늘 너무 많이 틀려서 기광이를 찍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본인이 틀렸다고 하던데 본인이 틀렸다고 하던데 아니, 아니, 아니 착하네 아니, 착하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틀렸지만 응 이러니 이러니 이해를 좀 해달라 아니, 아니 이해가 많아요 지효야 반론을 하는 시간이었지 자기의 고해성을 하는 시간이었지 고해성을 하는 시간이었다 고해성을 하는 시간이었다 고해성을 하는 시간이었다 자, 뒤로 가세요 이제 그만하자 나 너무 힘들어 찍어 빨리 여러분, 슬롯은 어떤 거? 뭐 그냥 뭐 딸기 슬롯은 어떤 거? 자, 우리 다섯 분 랜덤 플레이 데이트 성공! 자, 다음 거 합시다 나 힘들어 와, 진짜 힘들다 와, 진짜 힘들다 와, 진짜 힘들다